해이, 해이, 폴라 어? 오빠! 네, 사회야 아, 꼬마 아가씨, 안녕 안녕하세요 어, 근데 오빠 어디 가세요? 어, 나 친구 만나러 왔거든 아, 그러시구나 우리 꼬마 아가씨, 누구 쫓고 있니? 아, 꼭 그렇다기보단 누군가를 쫓는 건 좋은 점이 있지 사랑도 있고, 꿈도 있고 그게 때론 사람일 수도 있어 그렇다고 너무 뛰지는 마 인생은 뛰어가면 꼭 넘어지는 법이니까 그럼 또 보자, 안녕 꼬마 아가씨 유리야, 생일 축하해 어, 오빠 여기 어떻게 왔어? 어, 동현 군이 케이크 배달 리매트 시켜서 오오오오오 어, 꼬마 아가씨도 있었네? 안녕 하, 안녕하세요 이런 파티에는 춤이 빠질 수 없잖아 음악 큐! 큐! ormm 자, 좋아 하ывает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